K양이 1등이에요, 지금? K 선수가 1등 유지긴 하지만 딱히 지금 방어템이 없어서. 위험해요, 위험해요. 바쳤어요, 바쳤어요. 되게 센 공격에 맞았어요, 지금. 천사. 가고 있습니다. 천사. 실드로 막아주면서 아주 멋지게 완료. 골차와 우리 러블리즈가 있는 동현이 1등을 하면서 예산전 통과를 합니다. 오마이걸과 온앤오프같이 몬스타엑스와 펜타고니아 팀인데요. 소모하는 아이템을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막 쏘기 때문에. 지금 몬스타엑스 민혁군이 1등이에요. 우리 뒤에 있는. 공중에서. 이거 뭔가요? 공중에서 잡으면 진짜 이게 감동이 많이 되거든요. 귀여운 선수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6위까지 떨어집니다. 무난하게. 세레머니 보세요, 세레머니. 이렇게 되면 우리 1등으로 민혁 선수 때문에. 네. 아이템팀전 예산경기 마지막 경기 함께 할 텐데요. 이제 걸그룹끼리의 대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